자, 20년 10월 학평입니다. 그림은 용질 A를 녹인 수용액 가와 나로 혼합한 후 물을 추가해서 수용액 달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A의 화학식량은 60이다라고 하고 있네요. 자, 가를 보니까 3% A 수용액 50g이다 그랬습니다. 3%라는 거는 100g당 용질 3g 들어있다라는 소리인데 50g이니까 여기에는 용질이 1.5g 들어있겠네요. 그치? 그런데 화학식량 60이니까 뭐다? 60분의 1.5몰 이렇게 되겠네. 뭐 정리하면 얘가 40분의 1이니까 결국에서는 여기는 0.025몰만큼의 A가 들어있습니다. 라는 뜻이 될 겁니다. 그치? 자, 그리고 얘는 0.75몰농도 100ml다라고 하고 있네요. 그치? 자, 0.75몰농도라는 거는 1리터에 0.75몰 들어있다라는 거니까 100ml, 즉 0.1리터면 0.075몰만큼의 A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쵸? 두 개를 합쳤으니까 여기에는 용질이 얼마만큼? 0.1몰만큼 들어있을 거고 그치? 부피가 200ml라 그랬으니까 분의 0.2리터 하게 되면은 아, 얘는 뭐구나? 0.5몰농도 수용액이구나 라는 것까지 가볍게 잡을 수 있겠네요. 그쵸? 자,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보겠습니다. ㄱ, 가에 들어있는 A의 양은 0.025몰이다. 이미 잡아놨죠? ㄱ, 오른 지문, 그 다음 ㄴ 나에 들어있는 A의 질량은 4.5g이다. 그랬는데 화학식량 60인데 0.075몰이니까 곱하기 60하게 되면은 4.5 나오겠네요. 그쵸? ㄴ, 오른 지문, 그 다음 X는 0.5이다. 이미 구해놨습니다. 그쵸? ㄷ도 오른 지문이네요. 답은 5번 되겠습니다. ㄷ도 오른 지문이네요.